닌텐도 스위스로 트레이닝을 즐겁게! 피트니스 러너! 부담없는 하루 10분씩 주 3회! 지금 피트니스 러너를 시작해보세요! 게임으로 간단하고 즐거운 트레이닝을! 양손을 위로 크게! 오케이! 피트니스 러너란 유명 피트니스 센터의 전체 감수를 바탕으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번갈아 가며 진행하는 효율성을 중시한 트레이닝 방식을 채택한 피트니스 게임입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45종류의 트레이닝 메뉴 엄청! 마치 게임하듯이 즐기면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게임 방식을 찾아보세요! 데일리 서킷 컨디션에 따라 이지, 스탠다드, 챌린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날의 운동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커스텀 서킷 목적과 목표에 맞춘 나만의 트레이닝과 플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기록, 칼로리 계산, 트레이너 설정 등 충실한 기능! 이제는 집에서 개인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하루 10분씩 주 3회로 즐거운 트레이닝! 피트니스 러너 5월 26일 발매 무료 체험판 배포 중! 디지털 버전 사전 예약 이벤트로 지금 구입하시면 10% 할인!